안녕하세요 문화창조 입니다 컨텐츠 보안 사항 세번째 인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기 인증이 원활이 되어야 합니다 컨텐츠에 따른 뷰어 플레이어 등에 대한 연동이 되어야 하며 pc 에서 인증 처리도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쓰시겠지만 5대 한정 이다 이렇게 해서 도서관에 예를 접촉했는데 모바일로도 할 수 있고 pc 로도 할 수 있는데 5대 한정이다 하면 그거에 관련된 인증 부분들이 있죠 6개가 넘으면 하나는 또 해지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뷰어 플레이어 이런 부분들의 인증 처리가 통합적으로 잘 되어야 한다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술력이 있는 업체들이 또 우선 보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런식으로도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기술을 합니다 예 Prinzip 예 또 예